이 안에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이제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 물들겠다. 그러면 저 안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저 안에도 이제 3, 4인이 탈 수 있어요. 4명 타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이거. 저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한 소나요? 뭐야? 이건 안 묶어요? 이건 안 묶어요. 오, 재미있겠어,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재미있어. 이거 어쩔 줄 안 했냐. 워터파크 느낌 나. 근데 이거 종류가 있어. 종류가 있어.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예있었어요. 너무 예있었어요. 즐거운 거예요, 저게? 엄청 즐거워요. 4분간에 충전한 소녀 vs. 4분간에 충전한 소녀 4분간에 충전한 소녀 2분간에 충전한 소녀 2분간에 충전한 소녀 2분간에 충전한 소녀 돌이기구 맞죠? 아 돌이기두고. 저희가 지금 기계 벌칙 같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다리 못 걷는데, 나와서. 지금 약간 짜증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둘이 저러고 싸우면 웃기겠다. 와, 콧물. 하... 네, 확실히. 네. 익사이팅하네요. 거짓말! 한 개만 타려면 뭘 탈 거예요? 저는 물 탈 건데, 물 탈 건데 팁이 있는데, 물 안경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 물 안경. 네, 물 안경을. 못 즐기겠구나. 어디 가나요? 이제 신났죠? 신나니까 이제. 밤 분위기를 약간 느끼면서. 밤 분위기를 느끼면서. 다시. 또 먹는 거예요. 아, 또 다시. 가야지, 그러면. 그죠. 짜기가 지금. 가자. 가자.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